연일 러시아와 북한과 관계된 소식에 전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려 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번 조약 체결로 양국은 동맹에 준하는 관계가 되었고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약 사조에는 러시아와 북한 어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혹여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러시아가 직접 참전을 하는 것만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세계 최강국 미국과 패권을 다투던 국가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한 지금도 여전히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 한국은 소련 붕괴 이후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방 외교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북한과 군사적으로도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준을 넘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통해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쟁 상황에 놓일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까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 제재를 함께 돌파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며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일본에 대한 압박이기도 한 동시에 나아가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과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북한을 상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러시아까지 상대해야 상황에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는 전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게 된 우리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시나리오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장벽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을 쌓고 있고 지뢰도 추가로 까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침공하려는 게 아니라 침공을 막으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가까이 왔다 돌아갔던 북한군 병사들에 관한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무장을 한 상태가 아니라 작업용 공구들을 들고 있던 상태였었는데요. 이러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보다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물 및 각종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날려보내며 위협적인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극물이나 폭발물 같은 거 없이 말 그대로 쓰레기만 담은 것이었죠. 하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나서서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접경지 지자체장들도 북한 무력 보복을 우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있어 북한이 더 강한 수위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러시아 안에서도 설사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러시아군을 직접 파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여러 정황상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남북한 간의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러시아의 지원은 무기나 물자 지원에서 그쳐야지 군사를 직접 파병하는 것만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임을 부정할 생각은 절대 없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우크라이나 상대로도 2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조금씩 우위를 잡고 있는데 그보다 강한 한국 상대로 우리가 우위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최신형 전차인 t-14 아르마타를 개발하고도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전투시 파손될 것을 우려해 아르마타가 가장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선에도 못 보내고 있다. 지금 전선의 부대들은 t-90 정도가 주력이고 그것조차 없어 t-80이나 t-72 같은 구식 전차들을 써야 하는 부대들도 적지 않다. 반면 한국은 주력 전차인 k2가 문제없이 양산 중인데다 개량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이고 해외에 수출까지도 하고 있다. 거기에 k9과 같은 자주포들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이거야말로 한반도에서 전투를 한다 가정식 k2 같은 전차들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존재들이다. 한국군은 휴전선 인근의 k9 등의 자주포를 쫙 깔아두고 있어 전쟁 발발 시 바로 군사분계선 너머로 일제히 폭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파병 결정 후 이동까지 걸리는 시간상 그걸 실제 맞아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군이 되겠지만 이미 북한군이 그걸로 큰 타격을 입은 시점이라면 파병된 우리 군이 무사할 거라 보장할 수 있을까? 공군 역시 한국군을 질적인 면에서 무시할 수 없다. 우리 러시아의 공군은 한국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어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러나 공군은 지상병력과 달리 공중에 무한정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그 특성상 육군과 같은 인의 전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질적인 측면이 육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국군을 앞선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수호 257이나 수호 234와 같은 최신 전투기나 전폭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모두 우크라이나군 상대로도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F-35와 같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들도 다수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KF-21도 개발하고 있다. KF-21은 양산되기까지 아직 몇 년이 남아있기는 하나 초기형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차후 엔진 개발 등에 따라 스텔스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다 스텔스가 아니라도 기동성은 이미 미군 주력 전투기들과도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체 개발 기술력만으로 따지면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 근접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해굴력에 있어서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등이 한국에는 없기에 러시아가 앞선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극동 지역에 치우쳐져 있는 한반도가 전장이라면 러시아 해군에도 큰 약점이 있다. 극동 함대 외에 발트 함대, 흑해 함대에서도 병력을 동원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나 괌 등의 주둔에 있는 미 해군의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한국군 환경을 생각하면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군 전력만이 아니라 전쟁 발발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변수들이 우리 러시아에 유리하게 굴러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의 한국이 북한을 당장 먼저 공격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양면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 서쪽 끝과 동쪽 끝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2차 대전 때만 해도 독일군을 항복시킨 다음에야 동부 전선에 일본군 상대로 병력을 집중시키는 게 가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북한군 전력을 포함하더라도 여기에 전 병력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 우리가 협정대로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그 병력은 사실상 서부로부터 병력이나 물자를 지원받지 못한 채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러시아가 참전한다는 것은 주한미군과도 전투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미국과도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미국이 직접 전쟁 당사자가 된다면 미국은 전쟁 조기 종결을 위해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모스크바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보다는 우크라이나 등 서부 전선에 더 병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한반도 전선에서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사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패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들에게까지 총을 들이댄 나라를 미국이 가만히 놔둘까. 우리는 전쟁 후에도 북한 등 극히 일부 나라를 빼면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것이 뻔하다. 중국이 도와줄 가능성? 중국도 미국과 직접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알기에 자기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나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자원을 흡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협정과 별개로 한국과는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당장의 사안만 놓고 봐도 그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라고 말했다. 그 말 자체는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 등 여러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일 수 있지만 한국이 진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우리 러시아에도 절대 좋은 일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인여물자나 다름없는 무기들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우리 군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k-9 등 자주포들이 대거 생산됨에 따라 한국군에서는 점차 대체되고 있는 kh-179와 같은 견인포들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동성을 포함해 질적으로는 k-9과 같은 자주포들에 비해서는 아래긴 하지만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견인포 등과 같은 악성 제구들을 처분할 기회로 보고 있다면 우리 군에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어차피 우리 러시아군도 구식 전차들까지 다 끌어다 쓰는 판국에 우크라이나군도 돌아가기만 한다면 견인포든 뭐든 동원할 게 뻔할 거니 말이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견인 곡사포 m777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자주포가 아닌 kh-179와 같은 견인포가 제공된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한국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 않도록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지 무작정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님을 명심하자.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말에 많은 러시아 네티즌들은 공감을 나타내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게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작심 발언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죠. 지금까지의 정세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 및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러관계의 변화로 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자 한국의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면 전선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은 첨단 방위산업이 구축해 있고 고급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탄약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원은 북한의 러시아 불법 지원과 달리 합법적 지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란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은 군사력 및 정치 외교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만큼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평화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